그다음에 두 나버 낮 인사인데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Buenas tarde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스페인이랑 중남미 분들은 보통 점심시간이 2시, 3시 이래요. 2시, 3시. 그러니까 보통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녁 시간은 뭐 9시, 9시에서 8시, 9시, 10시 이렇게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점심시간, 저녁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uenas tardes를 언제 쓰느냐 했을 때 2, 3시쯤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부터 Buenas tarde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좋은 저녁입니다. 라는 표현도 되고 좋은 밤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게 지금 노체가 나이시잖아요. 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Good evening에 해당하는 단어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힌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uenas tardes랑 Buenas noches, Buenas 어떤 어떤 그 이브닝, Good evening에 해당하는 말을 쓸 만한 그 상황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저녁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저녁시간 전까지를 Buenas tardes라고 하고 그 이후를 Buenas noches라고 해서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저녁과 밤이 동일한 표현으로 인사를 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